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포인트 146 보고서 작성 기타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표시할 때는 now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날짜와 시간, 데이트는 날짜, 타임은 시간.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 또 잘 나오는 게 페이지 번호 출력이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보겠습니다. 페이지, 대괄호 열고 그냥 페이지, 대괄호 닫고 이러면 그냥 현재 페이지예요. 그래놓고 대괄호 열고 페이지 s 그러면 전체 페이지입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슬래시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ampersand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mpersand 그래놓고 싱글 커테이션 마크 페이지 싱글 커테이션 마크 그러면 전체 페이지가 현재 여기는 5페이지죠. 1, 현재 페이지가 1이니까 현재 페이지가 1이에요. 1 그리고 전체 페이지가 5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5라고 나오는 거죠. 왜요? 페이지 s니까요. 페이지 s니까 그러면 1, 슬래시, 5, 그 다음에 한글 페이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mpersand라는 거는 연결시켜주기 위한 연결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여기는 는 페이지 s 그러니까 5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ampersand 페이지 중에서 그럼 페이지 중에서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ampersand 페이지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해요. 얘 같은 경우는 페이지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 1이 오는데 포맷 형식을 0, 0으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1페이지가 아니고 0, 1페이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ampersand에 의해서 페이지가 연결되는 거고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특정 조건이 맞을 때 이미 우리가 포맷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50개까지 조건 줄 수 있고 얘는 조심하실 게 조건 지정할 때 맞는 문자 별표라든가 물음표를 사용해가지고 텍스트나 숫자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우리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는 페이지 현재 페이지 ampersand 그 다음에 슬래시 주고 ampersand 주고 페이지 S 전체 페이지 ampersand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되면 얘는 현재 한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서 보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1, 슬래시 1페이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으니까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 페이지 번호 출력을 위한 시가 그 결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페이지의 페이지 S 변수 값은 각각 20과 80으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가 80이고 현재 페이지는 20이다 이 뜻이에요.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는 페이지 이러면 그냥 결과는 현재 페이지니까 그냥 20 맞네요. 그 다음에 는 페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그냥 페이지 그럼 결과 값은 그냥 현재 페이지 20이고 그냥 20 페이지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한 칸 띄었으니까 여기 한 칸 공백이 있으니까 여기 한 칸 공백 됐네요. 그 다음에 포맷을 줬어요. 포맷 페이지 빵빵빵 그럼 세 글자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20 페이지니까 020 맞네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4번 왜 틀렸나요? 볼까요? 는 페이지 얘는 이제 왜 틀렸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슬래시를 주려면 땡땡이 표시도 해야 되고 그죠? 라임 퍼센트도 써야 되고 이렇게요.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이고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인 보고서에서 표시되는 식과 결과가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번에는 이제 올바른 것이에요. 는 페이지 는 페이지 그러면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잖아요. 그럼 결과는 그냥 2가 와야 되죠. 2 여기처럼 1번은 틀렸고 2번 는 페이지 그 다음에 엔퍼센트 페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는 2페이지고 그러니까 2페이지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은 왜 틀렸나요? 페이지 중 페이지 근데 앞뒤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중 2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포맷 페이지 빵빵빵 그랬는데 이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뜻하는 거니까 005가 아니고 002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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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